고마워 우진아 어? 저기 너 무슨 일 있어? 아니 아니야 아무것도 알았어 수녀님이 부르시던 한 신부님 쓰던 옷 공소에 가져다 두라고 그래 알았어 은하야 어? 어? 있잖아 이제 날 안드레아라고 불러줄래? 어? 우진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 안드레아라고 그렇게 불리고 싶어 왜? 그렇게 해줘 그럼 그렇게 해줘 그럼 해줘 그 다음에 우리의 말씀에 하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